다음 질문 요즘 고마웠던 멤버가 있나요? 그 이유는? 사실 제이형은 제가 고민했다가 제이형은 제이형은 저는 그런게 좀 제이형은 좀 고맙고 요즘 최근으로 따지자면 제이형은 그럼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도 저의 고마운 점으로 말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없어요? 저한테 고마운 점이 잠깐만 아 네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 어저께 뭐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떨리네 떨리네 뭐야? 안 보여요 멋있어요 너무 이쁜 척이야? 이쁘면 안돼 이쁜 척 내 이쁜 척 이쁘 암 근데 거기 추워? 축구 제주도인데 제주도 추워? 응 이쁜 señ 이쁜 난 옷이 없어 난 패딩도 없어 Dupe 성악 내가 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거 있어 다음날 양털이 약간 나 이거 한 개월 입고 났어 다행이다 진짜 나 없었으면 사원으로 죽었다 제이 형이 준 이 옷을 가져갈 거고 오! 오! 흐흐흐흐흐흐 오! 오! 오 마이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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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예스! 예스! 제이! 예이! 하트! 하트! 헤이! 헤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린 시절 때 뭐 특히 뭐 좋아했던 음식이라던가 뭐 그런거는 없었나요? 좋아했던 음식이요? 네 가벅스에서 그 한국 버터 쿠키를 많이 썼어요 맛있었습니다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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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상식들이 아는게 많잖아요 여러가지 어릴때부터 뭐 직접 이렇게 뭐 막 한국 책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그런 책을 아니어서 하트! 러튜브 보셔! 그런게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 되게 재밌게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?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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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스타벅스는 그거 안해서 왜 이건 너튜브로 해요 원統 하고 싶은데 뭐 많이 의지 Hero 많이 못 계시잖아요? 반성한 미국 유튜브! 유튜브! 왠 sweep본 예전 3방으로 할까요? 3방으로 할까요? 1방으로 1방이다 잠깐만 나 실망 멘탈 나갈 것 같은데? 힝 힝 힝 힝 힝 이 원중수라는 제 감정이 오 마이갓! Look at that boppy unicorn!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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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선우 어떻게 갔을래? 김선우 선우가 있어요 선우 김선우 안좋아하는거 같은데 선우가 왜 자꾸 놀려고 나도 놀려 선우가 안좋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아 타이밍 김선우 힝 힝 힝 힝 힝 아이스크림을 수거 제가 먹고싶어서 받으면 보통 안먹겠다 하는 사람이 한명씩 한명이 꼭 있어요 근데 일단 혹시 몰라가지고 민트초콕 하나 시켜놔요 힝 힝 힝 힝 한 명씩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선우랑 옆에 한 명 선우는 둘이 남아있는데 아 진짜 이거 언제까지 먹나 구경하고 싶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지워먹어 나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먹더라고 30분에서 넘게 더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먹더라고 그 집념이 난 대단하다 생각해 힝 야 진짜 나 애는 안좋아 나 여기 구멍 들어있어 형 둘 셋 이제 이정도가 뚫어내 앗 아이씨 아홉 씻 너 불량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상해 너 불량 많은 거 좋아하잖아 불량배야 아 진짜 재미없어 I never found you funny I never found you entertaining I never found you smart I just found you annoying few inches later 뺨과 윙크에 농시할 수 없습니다 왜죠? 너가 지금 바보가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왜 못했지? 저 할 수 있어요 me never found you 네 Sounds like that 진심으로 destroy 그래도 모르겠어 zur. 아 그게 사람이 되게 신기해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명온대사 한 번에 줘라 IT wasn't it? 난 이거 안 볼래 3대 배우가 있어 I gotta help me Ail nas like a boy 와 이게 뭐에요? 포카 케이스 아 그래요? 카드 지갑처럼 쓸 수 있나 봐요 암버스 카드 이렇게 띠 띠 디네마가 생길 수 있어요 몇 개 들어있어 아잉 비왕 그러avant 야 좀 뒤로 가 야 야 무서웠다 야 좀 뒤로가 빵점 오 퀸이 이미 여기로 계신 또또또또또또 예 그 뭐냐 꼼꼼꼼꼼꼼꼼 선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셀카계의 스승님이기도 하고 저희 팀에 특히 저에게 처참할 정도로 끔찍했던 제 셀카 실력을 엔지엘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술까지 보여다 준 에잇살라! 어! 그러면서 뭔가가 좀 도와다다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착착 도와주고 이제 뭔가 그런 거 할 때 뭔가 귀찮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당연한 듯이 뭔가 아 저거 해줄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2, 3, 4 너무 감동같은 2, 3, 4 2, 3, 4 뭐야! 눈물고 있어요 진짜 눈물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입을 열고 이걸 쓰는 곳이네 Girl, don't do it Look at this dude 한 번 키워줘 설마 이것도 저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? 똑같은 거예요 가운을 입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제 몸이 그때 커졌는지 안 맞더라고요 제이 형한테 이렇게 선물을 걸쳐봤어요 네 네 네 늘 제가 저 혼자만 맨날 입고 있어서 뭐 입고 싶다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특별하게 한번 이제 입어 입혀봤어요 예스 떨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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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에어